군대에서 인기가 이렇게 많은 프로미스 나이인데 신촌에서는 저희 언맨저스가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?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었는데요 다음 곡도 이렇게 청량한 우리 언맨저스 팀의 파란색과 잘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실제로 이 곡 주인분들께서 저희 아카라카에서 무대를 하셨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신인 남자 아이돌이죠 투어스 분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언맨저스가 학교 밖에서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좋은 첫 인상을 남겨드리고 있나요? 신촌에서 많은 팀들이 버스킹을 하고 있지만 저희 팀은 실제로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신촌에 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언맨저스 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언맨저스 팀 준비가 됐을까요? 네 그럼 바로 1부 마지막 곡 천만 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저